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2006년 1만 7,113명에서 2020년 4,700여 명까지 줄었던 한국인 시민권 취득자 수는 2022년 1만 5,204명으로 늘었고 지난해는 1만 3,383명입니다. 북한 출신의 시민권 취득자 수는 올해 2명을 포함해 모두 325명입니다.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이 기간 196개국 출신의 이민자들이 시민권을 취득했는데 인도가 가장 많았고 필리핀, 중국 순입니다. 다음으로 파키스탄, 이란, 미국, 영국, 시리아이며 한국 9위 나이지리아가 10위입니다. 19년간 시민권 취득자 2명 중 1명이 이들 상위 10위권 국가 출신입니다. 특히 지난해는 시민권 취득자 수가 38만여 명에 달해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민이 고령어와 저출산에도 노동시장 등 국내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임시 거주자의 영주권 신분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시 거주자는 취업과 유학생 비자, 망명 신청자를 포함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에서 2020년 사이 외국인 근로자의 23%가 첫 취업 허가를 받은 지 2년 만에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2011년에서 2015년 사이에는 12%였는데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고숙년 기술 분야와 졸업 후 취업 비자를 취득한 유학생의 2년 내 영주권 취득률이 특히 더 높았습니다. 임시 비자가 캐나다 영주권 취득의 가장 빠르고 중요한 경로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4월 1일 기준 캐나다의 임시 거주자는 전체 인구의 6.8%인 480만여 명입니다. 올 들어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총기 사건이 터지고 있습니다. 총격 사망자 수도 늘었습니다. 토론토 경찰에 따르면 올 들어 발생한 총기 사건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4% 급증했습니다. 부상이나 사망자가 나온 것 이외에 부상자가 없는 사례도 포함됐지만 너무 많이 증가했습니다. 총격 사망자도 늘어 지금까지 총격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4명입니다. 지난해 9명에서 크게 늘었으며 2021년 17명, 2020년 21명보다 많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총격 사건의 사망과 부상자 수는 168명으로 2019년 이후 5년 동안 감소세를 보였고 특히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줄었습니다. 그런데 올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은 총격 범죄 증가 요인 중 하나로 견인차 업계의 갈등을 꼽았습니다. 견인차 업계 간 총격은 24건으로 전체 총기 사건의 12%에 달하고 있습니다. 총격 이외에 방아 등의 사건으로 이어지면서 경찰은 태스크포스 팀을 꾸려 광역토론토 경찰 당국과 공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청소년 총기 범죄 증가입니다. 앞서 무고한 시민들을 향해 총을 난사 60대와 40대 남성을 살해한 용의자는 14세 소년이었고 또 다른 사건에서도 10대들이 검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직 범죄 집단이 아이들을 모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갱단 구성원도 점점 더 어려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근본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는 경찰은 이들 10대와 젊은 층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단체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토론토 경찰에 따르면 총기 관련 사건으로 494명이 체포되고 2,242건으로 기소됐으며 범행에 사용된 총기 363정이 압수됐습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범행에 사용되는 총기의 85에서 90%는 미국 플로리다와 오하이오, 텍사스, 미시간 등 남쪽에서 밀반입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 당국은 총기 반입을 막기 위해 미국 집행기관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4월의 국내 실질 성장률이 0.3%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연방통계청은 4월 20개 부문 중 15개 부문이 성장했고 특히 도매 무역, 광업과 석유 및 가스 추출, 제조업이 성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소매와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숙박 및 식음료, 금융과 보험도 증가했습니다. 반면 신규 주택 건설이 줄고 주택 계보수도 둔화되면서 건설업은 0.4% 감소했습니다. 3월 제로 성장 이후 소폭 증가한 것으로 전문가 예상치와 일치하는데 다만 물가 상승에 이어 국내 경제도 성장하면서 7월 금리 인하는 멀어지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비모 경제 전문가는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부진하지만 지난해보다 탄력을 보이며 예상보다 더 나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CIBC 전문가는 2분기 국내 경제가 연률 1.8% 성장을 보인다며 연방중앙은행의 기대치를 웃도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7월 금리 인하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전문가들은 앞으로 나올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지표에 따라 금리 인하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모 전문가는 두 번째 인하 시점을 9월로 예상했습니다. 딜로이트 캐나다는 이번 주 경제 전망에서 올해 추가 금리 인하가 두 차례에 그칠 걸로 전망했습니다. 앞서 5월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문가 예상을 뒤엇고 2.9%로 다시 오르면서 7월 금리 인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은 바 있습니다. 한편 통계청의 5월 추정치에서는 제조와 부동산, 임대, 금융, 보험 부문이 성장하지만 소매와 도매의 부진으로 경제가 둔화하면서 0.1%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나왔습니다. 웨스트잿 정비사 노조 파업이 임박하면서 항공편이 취소되자 연방정부가 중재안을 발동하면서 일단 파업은 피했습니다. 앞서 노조는 동부 시간으로 이르면 오늘 오후 7시 30분 파업 돌입을 예고했고 이에 사측이 어제에 이어 오늘로 예정됐던 항공기 수십여 편을 취소하면서 3천 명 넘는 탑승객들이 큰 혼란과 불편을 겪었습니다. 정부가 파업 하루 전인 어제 강제 중재안을 명령했고 이에 따라 노사 양측은 다시 교섭을 시작하기로 했으며 더 이상 항공편 취소는 없다고 전한 웨스트잿은 운항 재개를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탑승객들은 집에서 떠나기 전 항공편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캐나다 데이 연휴를 맞아 물놀이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국이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일요일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동부 킴벌리 동쪽 와살레이크에서 물놀이를 하던 어린이들이 갑자기 불어온 강풍과 물살의 튜브가 뒤집히면서 물에 빠졌고 다행히 두 명은 구조됐지만 뒤늦게 발견된 11세 소년은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이 당국은 물놀이를 할 때 부모는 한시도 자녀에게서 눈을 떼지 말고 항상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늘 온타리우즈 토론토시는 써니사이드 비치에서 안전수준 이상의 대장균 박테리아가 검출됐다며 수영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수영하러 가기 전 시 당국의 수질 안전수치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순위에서 알버타주 캘거리가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벤쿠버를 제치고 캐나다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세계 173개 도시의 안전성, 의료, 문화와 환경, 교육, 인프라 항목을 평가한 결과 캘거리는 96.8점으로 스위스 제네바와 함께 세계 공동 5위, 캐나다 1위를 기록했고 벤쿠버는 호주 시드니와 공동 7위, 지난해 공동 9위였던 토론토는 12위에 그쳐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토론토와 벤쿠버의 심각한 주택난과 높은 물가가 지수에 타격을 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에서는 서울과 부산이 아시아 순위에서 오사카와 도쿄, 싱가포르, 홍콩에 이어 5위와 6위에 올랐습니다. 오는 월요일은 캐나다 데이 공휴일입니다. 정부청사와 공립도서관, 은행, 우체국이 문을 닫고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욕대일과 페어비몰 등 일부 쇼핑몰, 대부분의 식료품점도 영업하지 않지만 시엔타워와 리플리스 쇼관 등 관광명소와 비어스토어, 와인렉, 이튼센터와 프리미엄 아울렛, 범밀몰 등 일부 쇼핑몰은 문을 열고 대부분의 한인마트와 샤퍼스, 렉셀 일부 지점도 영업합니다. TTC는 공휴일, 고트랜지스는 토요일 일정으로 운행되는 가운데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벤쿠버에선 사이언스 월드와 쇼관, 그랜빌 아일랜드 마켓, 일부 식료품점, 그리고 퍼시픽 센터와 메트로타운, 코키틀람 센터 등이 문을 열며 스카이 트레인과 버스, C버스는 공휴일 일정으로 운행되지만 웨스트코스트 익스프레스는 운행되지 않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